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황교안 자유봉당 대표가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야당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조야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 될지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초 황교안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조야의 큰 얘기가 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미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미국 조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대표가 방문하니까 상당히 더 큰 비중이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그동안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미국을 가서 유력 인사들과 쭉 만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비대위체될 때는 직접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미국을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를 만났어요. 해리스 미 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특히 최근 2월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우리 박미 대표단이 워싱턴을 가서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 또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핵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야만이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나누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협상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빅디란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큰 틀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별 예를 들어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이런 미국 간의 개선 문제 이런 큰 틀에서는 미국의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대부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미국을 갈 경우에는 미 조야의 공감을 우리 자유한국당의 역할과 그리고 기대 이런 것이 과거 때도 많은 공감을 얻었지만 이번에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정식 대표거든요 정식 대표고 또 현재 미국 간에는 회담이 사실 굉장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대북 해법하고 미국 정부 입장은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공감대가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동성명도 하나도 못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틀 이것이 미국과 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가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 경청하는 분위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협상안이 한국 야당을 비롯한 보수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요 추진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줄 것인가 아니면 못 만날 것인가 추진을 하지만 우리 정부가 또 방해할 수도 있고 말이죠 만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부 여당 대표가 아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또 정부 여당 대표라 하더라도 정부 당의 대표는 결국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있는 당국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할 텐데 미국 정부 측에서도 야당 대표인 측면에서 미국 정부도 부담을 가질 것이다 부담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하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지금 상당히 다른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왜냐하면 빅딜과 이너프 딜은 공통되는 부분은 조금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거든요 딜이라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미국 트럼프가 만나 줄 것이냐 이것은 외교적인 고려가 실질적인 협상 안에 어떤 효력 면에서의 고려보다는 외교 정책적인 외교 전략 즉 한미 양자 관계라고 하는 틀 안에서의 고려가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미국이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제가 논리 중에 하나는 현재 미국 측의 안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안이 비슷하고 미국 안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에 대한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것이 미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미국 전략의 핵심 중에 김정은이도 어쨌든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하는데 한국 정부 국민 중에는 보수 국민도 있고 지금 민주당 측 진보 측 국민들도 있어요 진보라는 건 좌익이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이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 계층의 의견을 무시하고서는 답방도 되지도 않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얻어가고자 하는 남북 경영 그것도 쉽게 얻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보수 야당의 제1야당이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당당하게 임기를 가지고 있는 확고한 야당 대표고 지금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도 최근에 단연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 이런 걸로 본다면 미국도 만났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오히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는 그냥 야당 대표가 아니고 예전에 권한 대응을 했잖아요 권한 대응을 할 때 트럼프하고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단의 구면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는 전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외교 관행과 패턴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나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났을 때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말이죠 홀대받은 듯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봤는데 야당 대표가 왔는데 만찬도 하고 시간도 길게 가지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완전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국 측 고려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났다면 우리 정부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는 여러 가지 양자 차원의 고려도 있지만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당연히 고려가 되죠 왜냐하면 외교가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건 바로 외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이냐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남남 갈등 또 한미 이간 이것이 김정은이의 협상 전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막는 데 있어서도 한국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결코 트럼프 행정부에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도 행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양면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일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지금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워싱턴 회담을 한 것도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의 대화를 하는 그런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야당의 대표 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야당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대표 그것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준 톱다운 형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이번 미북 간의 회담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이렇게 빅딜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비핵화라거나 순수한 외교 전략적인 목표도 있지만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년에 대선이 지금 열리는데 그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회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빅딜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문 대통령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현 정권에 대한 신뢰를 주는 가장 큰 축적의 하나가 안보 문제 아니겠어요? 비핵과 남북 간의 대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국내 정치 고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굿 인오프 딜이라는 안을 가지고 이번까지 워싱턴 가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어쨌든 이번에 가게 되면 미국 조야의 싱크테크 또 만나야 되고 또 미국 정치인들도 만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대표님 갔을 때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가 절대 핵을 패기 안 하는데 자꾸 민주당 측에서는 핵을 패기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발 당신의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로 답답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황교안 대표가 딱 가면 펠로시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펠로시나 아니면 미 상하 의원들 중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안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한우에서 제시한 안에 근접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한국 내 분위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체질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대표가 그리고 보수 지적이 생각하는 그런 협상의 논리 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통령 이외에 조야의 많은 언론 개인사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어느 나라보다도 언론 쪽에서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미국은 여론이 외교안보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나라보다도 커요 그만큼 개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황 대표가 가서 여야 전반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이 미국 언론에 투영이 되잖아요 언론 자체를 별도로 만나고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상당한 미국의 협상 전략에 국제적인 힘을 받게 하는데 미국의 대북 김정은에 대한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오키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음 달 초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말이죠 아주 얘기가 잘 돼서 말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포옹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상황을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엔 말이죠 지금 야당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믿고 내년 총선 대선 승리해야지만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굳건하게 생각하시고요 못하는 점도 있고 미진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대선 이길 수 있게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know